선생님께서 여기 어쩐 일로 안녕하십니까 윤기 인생 40년의 김증자입니다 죄송하지만 선생님께서 하실만한 역할이 생일을 맞이한 아주머니같이 정말 인기가 하나도 없는 역할을 갖게 윤기의 인기가 없는 역할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아무리 인기가 없는 역할도 윤기의 혼을 담아 관객들이 정확하게 알 수 있게끔 윤기를 전달하는 게 바로 윤기의 충신 그런 나는 날씨를 알려주는 기상캐스터일 뿐입니다 띵띵띵띵띵띵띵띵 오늘 전국적으로 웃음주의보가 내릴 전망입니다 가지고 계신 배꼽 단속 철저히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센 오리는 회오리? 선생님 배꼽이 너무 멀쩡한데요? 오늘은 날씨예보가 틀렸네요 자 일단 생일을 맞이한 아주머니 연기 들어갑니다 어머나 택주씨 내 생일이라고 이렇게 아이스크림 케이크를 준비하셨어 난 그럼 너무 맛있게 잘 먹지 뭐라고? 반지 못 찾았냐고? 여기 반지가 있었어? 가만히 있어봐 그러면은 내가 이거를 금방 찾아가지고 올게 아 잠시만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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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알았으니까요 생일을 맞아서 데이트하는 시 그거 좀 바로 보여주세요 생일날 데이트하는 아주머니 연기에 들어갑니다 어머나 택주씨 여기 식당 분위기 너무 고급스러운 거 아니에요? 갑자기 왜 무릎은 꿇고 뭐라 어머나 세상에 뭐라구요? 일주일에 두 번 만나는 거 그만하자구요? 어머나 세상에 이게 말로 만든던 프로포즈인가 봐 뭐? 이제 여자친구라고 그만하고 싶다고? 그럼 이제 정말 그만 만나자고? 너 왜 싹싹 빌어 야 빌지마 오늘 내 생일 아니야 네 재삿날이야 너 그래서 무릎 둘이 다 꿇었니? 그럼 나도 꿇을게 제발 선생님 탈락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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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탈락입니다